어..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부산화의 탁구 박경민입니다 이게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화의 탁구 박경민 출입수입니다 2021년 이제 설인데요 팬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 잘 잘 보내시고 이제 코로나 잘 조금만 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전수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부산에 계신 분들도 있고 타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오고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힘든 의견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도 쉽고 너무 심한데 조심하시고 건강해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잇파크 응원 많이 해주시러 오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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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